여러분 저 근데 길을 좀 잘못 든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보통 3시간 걸으면 호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3시간 넘게 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뭔가 지구 멸망했는데 나만 살아남은 느낌인데? 일단 계속 가봅시다 호수를 향해. 사람 보인다 사람 보인다. 여기 보이세요? 저희 꼬마아이? 어? 왜? 인조전? 어흠. 노조전. You can speak English? No? 조금. Where's your home house? There? 지금 친구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 따라오지? 진짜 저 친구는 좀 의문의 소녀인 것 같아요. 여기서 혼자 노는 것도 신기하고. 영어를 알아듣는 것도 신기하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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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